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래빗2013 마츄뉴 웨비나를 저희가 시작을 할텐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3년째죠? 네 3년째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최영성 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영성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경미 부장님과 3년째 래빗watchnew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변화가 있죠 저희 부장님한테 장가를 가셨고 또한 이제 건축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최영성 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런 건 또 알려드려야죠 네 컨텐츠는 저희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래빗2021과 2022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올해 이제 래빗2023이죠 래빗2023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과 2022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을 보기 전에 지금 쓰시고 계신 버전들이 2020 또는 그전 버전 또는 2021 버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2021부터 업데이트 사항을 좀 알아보고 2023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1에서 가장 큰 키워드 변화된 걸 보면은 새로운 아이콘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프리캐스트 앱이 애드온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내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거 기존에는 리파이널이었죠 그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컨텐츠 팩을 받을 수 있는 아이콘과 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얘기하셨던 비정형 월을 위해서 기울어진 사선벽이나 타원벽 이런 것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리바랑 스틸 모델링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모델링이 진행되는 기능 그리고 레비트 인벤터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아이템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2022 버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펑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레빗을 접속했을 때 이제 닥스에 있는 파일을 바로 열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들을 바로 클라우드에서 받을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쉐어드 뷰 기능 그리고 포밋 투 레빗 그래서 레빗과 포밋이 연결되는 하나의 아이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제너릭 모델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필터나 파라메터 그리고 카테고리까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면 표현을 하거나 3D 뷰잉을 할 때 이제 그리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CAD로 이미 깔아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3D 그리드가 이제 뷰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3D 그리드가 들어온 변화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레빗 2023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조금씩 그루핑을 해서 5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모델링,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2D, 3D, 더큐멘트, 기타 사항으로 해서 5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가장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023 저희 웨비나를 듣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023은 아이콘만 바뀌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기존에 쓰시던 아이콘에서 이제 크게 바뀌다 보니까 네, 이게 레빗 맞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아이콘이 바뀌었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더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 게 더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화면에 비춰지는 게 저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저는 더 바뀐 아이콘이 더 마음에 듭니다 어떤 이제 채팅방 저희가 이제 유저그룹 채팅방에서는 아이콘만 바뀌었다, 오토데스크 놀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진짜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짜듯이 아이템을 제가 한번 짜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아까 앞에 2022 키워드에서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닥스가, 닥스가 이제 레비단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클라우드 공간에 닥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오픈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2023에서는 이 클라우드 모델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그 버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클라우드 공간과 레빗,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것들을 레빗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 유용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아이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2020 버전 같은 경우 저희가 시트 도면에 어떤 뷰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쓰고 뷰 유즈 뭐 이런 것들을 템플릿에 넣어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2023 같은 경우는 제가 뷰에 뷰를 어디 시트에 올려놨는지 시트에 올려놓은 뷰들을 바로 확인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실무를 할 때 이제 뷰 유즈드라는 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도면에 올라간 것들은 주석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뷰 시트를 많이 썼는데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시트에다가 체킹을 하고 복사를 하고 다시 시트라는 파라메터의 정보를 준 다음에 이제 도면에 올려놓는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련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면에 들어갈 뷰를 아예 따로 하이라키 상에서 만드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뷰가 많아지다 보니까 파일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뷰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3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도각에 올려놓은 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빼거나 아니면 도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하얗게 아이콘이 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뷰를 복사하거나 뷰 관리를 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뷰 중 전체 뷰 중에서 어떤 거를 시트에 썼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기로 했잖아요 너무 짜고 친 고수독 같은데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다 풀필이 된 게 있고 하프필이 된 게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모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일반 뷰에서는 그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스케줄에서 활용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케줄의 시트를 전체가 다 표현이 되면은 이제 풀필이 되고 맞아요 이제 스케줄의 일부만 잘려서 들어갈 경우는 이제 하프필이 된다라고 설명을 직접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풀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만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게 뭐지?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그러면 그거는 일부만 쓰셨을 때 그런 그 파프필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모 플레이어의 UI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2023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렉티브 디자인에서 옵션으로 넣었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썼던 예전 아니죠 지금도 쓰고 계신 다이나모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어 네임에 코드를 써서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2023 같은 경우는 썸네일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깔끔한 UI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지금 추가된 기능들 개선된 기능들을 보면 우선 아이콘이 바뀌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아이콘이 생겨서 시트에 사용한 것들, 뷰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이나모 플레이어가 UI가 변경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토데스크가 선택한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새로운 아이콘 이제 기존에 래빗이 갖고 있었던 아이콘이 바뀐 것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좀 바뀐 거 이게 가장 큰 인터페이스적인 변화이지 않나 뭐 다이나모 플레이어의 UI가 바뀌건 뭐 이런 건 실은 사용자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아이콘은 기존 다른 버전과 확실히 다르고 프로젝트 브라우저는 좀 사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델링에 참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워크 플랜에 대한 향상된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러한 벽이라던가 아니면은 테이블에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을 배치하시기 위해서는 1층 레벨에서 이제 옵셋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리드를 만들어서 그 그리드에서 옵셋을 시키셨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테이블 위에 소품을 배치하고 싶다 한다면 픽 플랜을 하시게 되면 아니면 워크 플랜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책상의 그 탄면이 패밀리의 그 책상 탄면이 베이스로 돼서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들을 이렇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업하실 때 옵셋하거나 했던 번거로움이 굉장히 쉽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밀리를 배치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페이스 면 기준으로 패밀리를 만들 것이냐 플랜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는데 확실히 플랜 기준으로 만들어도 이제 어떤 면에도 다 붙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픽 플랜으로 해서 그 면을 찍으면 되다 보니까요 다음은 이제 머트리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360 그러니까 빔 클라우드 렌더를 쓰거나 이랬을 때 내부 PC에서 썼던 어떤 머트리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해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제가 만든 파일을 다른 분에게 전달해서 뭐 렌더링을 걸어라 라고 했을 때도 역시 안에 있는 재질이 이제 끊어져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에 저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머트리얼을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로컬에서 작업했던 것들 이미지들이 연결이 끊어져서 렌더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표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닥스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닥스 링크를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 똑같은 재질을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임의로 이제 내부에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로컬 PC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PC에서 렌더링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기능이 닥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 닥스 계정에 있는 분만 그럼 저걸 쓸 수가 있는 네 제가 아니면 또 닥스 계정에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주시거나 초대가 되신 멤버라거나 아니면은 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오토데스크 이런 패밀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 공간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컬렉션 구매 고객이시라면 오토데스크 닥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라브 에디팅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도로 표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선 뭐 이런 도로나 사이트 이런 것들 할 때 너무 표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플로우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사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플로우로 다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면에서 그 폴딩된 라인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지우고 아니면은 뭐 이제 또 그 마스킹을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로 했었는데 2023 같은 경우는 폴딩 라인을 끄는 기능이 이제 비저빌리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컨버트 라인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폴딩 라인을 표현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기능의 비저빌리티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바를 복사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2022에서도 이제 그 백은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복사, 카피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직 수평으로만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 복사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2023에서는 저희 유사 작성과 비슷하게 동일한 백은을 만약 사용하는 개체라면 그 개체만 선택을 하셔도 이 백은 상황이 복사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영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우선 2022 버전에서는 이렇게 만약 백은을 하나 기둥 백은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 정확한 수직 수평의 복사를 하기 위해서 뷰를 이제 플랜 뷰로 만들어 놓고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서 동일한 백은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에 저렇게 복사를 했다면 복사를 했다면 굉장히 포인트를 잘 찍으시고 해야 되거든요 또한 이 지금 컬럼에 대한 랭스가 달라지면 이 랭스가 달라진 곳에 저 백은을 복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에러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에서 개선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은을 선택을 하시고 동일한 이 백은 형태를 써야 할 그 개체를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 작성하고 비슷한데 이 백은이 만약 기둥 기둥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바로 복사가 되고 이 백은 형태가 만약 거더와 또 유사하다면 거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백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한 컬럼 사이즈가 저렇게 다르더라도 그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컬럼 랭스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져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마 백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백은을 하시려고 하자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맨아워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리소스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꺼려하셨다면 이러한 유사 작성과 같은 듀플리케이트 리바 모델링을 통해서 회사 표준에 대한 리바 사이즈별 리바 백은을 하나씩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리바 작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 버전 같은 경우는 리바를 그 형태를 위치를 갖다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 리바 카피 같은 경우는 그 형상의 리바에 그거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금 백은을 가지고 하나 타입을 가지고 거더에도 적용을 했고 파운데이션에서도 샘플로 적용을 해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형상 사이즈에 맞춰서 반영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벽체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기둥하고 그다음에 거더하고 이 부분을 파운데이션 부분을 보여드렸다면 벽체도 동일하게 저렇게 듀플리케이트 리바를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작업을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토메이션 스틸 커넥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022 키워드 하셨을 때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커넥션 타입별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걸 다운받아서 아니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게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로 가서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쉽게 커넥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3 같은 경우는 그 커넥션 옆에 아이콘이 리본 메뉴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커넥션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아까 그 UI가 변경됐다라는 게 그 인터페이스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 2022 때는 그 네임만 그 다이나모 플레이어 네임만 보고서 아 이게 뭐 쉐어 커넥션이다 모멘트 커넥션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UI 자체의 이미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작동 자체는 다이나모 플레이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하시는 건데 커넥션 오토메이션이라는 리본 메뉴가 추가되었고 이제 이거는 변경된 다이나모 플레이어 UI와 동일한 이제 화면이 변경돼서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지금 스틸 커넥션으로 이제 만든 것들이랑 어드밴스 스틸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스틸 커넥션에서 만든 부분은 예전에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레빗과 어드밴스 스틸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했냐면 리니어 멤버들은 레빗에서 만들고 그리고 오토 커넥션이라던가 이런 커넥션 부분은 전문 스틸 디테일링 툴인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GA 드로잉이라던가 제너럴 어레이지먼트 드로잉이라던가 아니면 샵 드로잉을 어드밴스 스틸에서 그걸 하셨거든요 출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 커넥션이 레빗으로 들어오게 되면 숙련도라는 게 있잖아요 각각 유저들은 그러면 레빗이 훨씬 더 숙련도가 높아서 작업이 더 빠른 거예요 어드밴스 스틸은 좀 숙련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레빗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 거죠 커넥션 작업을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디테일 드로잉을 하는 거는 레빗보다는 어드밴스 스틸이 훨씬 더 도면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커넥션까지 다 완료한 데이터를 어드밴스 스틸로 가지고 오고 거기서는 이제 도면화 작업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워크플로우가 나올 수 있어서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리니어 멤버를 레빗에서 하고 그 훗단의 작업들 커넥션에 대한 부분을 어드밴스 스틸에서 했다면 이제는 더 좀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은 레빗에서 다 마치고 도면화만 어드밴스 스틸에서 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션이 오토메이션으로 들어온다 한들 그 어드밴스 스틸과의 연계는 뭐 상관없다 기존처럼 계속 좋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예전에는 저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스틸로 옮겼다면 이젠 그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2 때는 이렇게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그 철골 구조물이 있으면 해당 이제 커넥션 적용할 것을 이제 플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커넥션을 적용할 때는 뭐 볼트에 대한 개수라던가 볼트에 대한 사이즈라던가 저희가 설계적으로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풋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 플레이어에서 이제 그 키인을 하시고 이제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해당 레빔 모델에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3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똑같습니다 이 그 서치를 통해서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 커넥션 타입을 선택을 하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야 할 스탠다드 기준의 옵션 사항들을 다 저렇게 키인을 다 이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키인을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런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대신 저러한 상세한 사항들이 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아이콘은 오토메이션인데 이거는 뭐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 2022의 다이나모 플레이어와는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주얼적으로 보면서 작업하실 때는 이 오토메이션 이 부분이 커넥션이 더 좀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 상상진의 박정근 차장님께서 그 어드밴스 스틸 커넥션 연결 기능이 이제 동일한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틸과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커넥션이라는 거는 다 동일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작업을 레빗에서 하셔서 어드밴스 스틸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이 도면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포미투 레빗 관련된 건데요 기존에 2022에서 제가 포미투 레빗 관련돼서 이제 아이콘이 새로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1A 였습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포밋이 어떻게 바뀌는 것들이 계속 연동되지 않고 다시 포밋을 열어서 작업하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네 2023 같은 경우는 이제 포밋 자체가 링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넣어놓고 다시 에디트하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됐고요 그리고 포밋 같은 경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존에 쓰셨던 스케치업 파일들을 임포트하셔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다 모델링을 덧붙이는 기능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케치업으로 라이브러리를 잘 쓰고 계셨던 것들이 뭐 레빗에서도 물론 링크 파일로 개념으로 갖고 와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뭔가 커스텀을 하고 싶은데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시면 포밋에 넣으셔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한 거를 좀 찍어서 했었어야 됐는데 일단 스케치업을 가지고서는 뭐 커스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했고요 제가 넣은 뭐 포밋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에디트인 포밋을 누르게 되면 포밋이 열려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완료된 거는 역시 저장을 하거나 다시 이제 레빗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링크 쪽으로 지금 3D 스케치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레빗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포밋으로 넘겨서 포밋에서 저 포밋을 다시 그려서 이제 레빗으로 보내는 과정이고요 포밋에 있는 레이어 이런 것들도 다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포밋에서 쓰고 있는 재료, 재질 이런 것들도 레빗과 같은 DB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포밋에서도 제가 모델링을 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레빗에서만 보내고 싶은 것들은 레이어로 설정을 하셔서 저 프리뷰를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레빗으로 넘기시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개념으로 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저 기능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밋이 생각보다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이제 스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애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포밋이 조금 더 레빗이랑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메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라이노로 작업한 파일들을 레빗으로 갖고 오셔서 비정형 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라이노에서 작업한 이제 넙스 월을 SAT로 뽑아내서 레빗에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갖고 왔는데 2022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메시로 깨집니다 그래서 벽으로 짚거나 했을 때도 좀 많은 문제가 있고요 도면 표기 할 때도 히든 라인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23 같은 경우는 메시에서 이제 걸리는 라인들이 히든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넙스 파일들을 갖고 와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면에 이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에 관련돼서 디스플레이가 좀 바뀐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EP 쪽 내용입니다 리호스트 MEP 커넥터 이 기능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2022 때는 만약 이 커넥터를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저 커넥터랑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이 옆에도 이제 그 속성이라던가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부분들을 뭐 그 복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동 변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그냥 그 크리에이트에서 파이프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 객체를 찍게 되면은 다시 다 일일이 정의를 다시 해줘야 됐습니다 사이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정의를 다 일일이 해주셔야 되갖고 이걸 복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사용을 할 수가 재사용을 하실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23 에서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파이프에 대한 커넥터에 대한 정의를 다 해놓은 저 커넥터를 바로 이제 옆에 동일한 이 파이프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 해갖고 찍기만 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라던가 동일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그 디스크립션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고 한다면 내가 만약 이 픽을 통해서 이 객체로 연결되어 있던 라인들까지 옮기고 싶어서 얘를 픽하게 되면은 이 연결된 라인들이 따라올까? 네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리호스트, 리호스트 MEP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에 대한 속성 정보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거나 하셨을 때 예전에는 다시 만들어서 다 일일이 정의를 해주셨다면 이 객체만 변경해서 리호스트를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기존 호스트에 딸려있는 피팅류라던가 파이프까지도 재정의된 이 파이프로 변경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작업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원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됐어야 됐는데 너무 2023년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패브리케이션 파트 부분에 좀 국한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래빗에 보면은 이제 패브리케이션 MEP라고 해서 이제 패브리케이션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벨브 같은 경우는 저 핸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패브리케이션 파트에서 이 벨브에 그 핸들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변경을 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회전만 됩니다 그래서 45도 뭐 이렇게 했고 로테이트만 되는 거지 이 방향 자체를 전환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3 같은 경우는 패브리케이션 파트 안에서 이제 이 핸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2에서는 만약 지금 현재 저 해당 파이프에 지금 벨브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벨브를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해당 저게 볼벨브잖아요 그래서 볼벨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핸들을 바꾸고 싶다면은 저 로테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회전만 45도로 해서 이게 방향이 아닌 이 그냥 벨브 자체의 어떤 축을 좀 틀어주는 거지 이 핸들 자체를 변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파트가 아닌 다시 레빗 MEP 쪽으로 나와서 이 상태에서 저 핸들을 위치를 수정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 파트 안에서 바로 수정이 되지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2023에서는 이 패브리케이션 MEP 지금 상에서도 지금 제가 해당 볼벨브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벨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방향을 닦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나갔다가 다시 변경해서 다시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오고 하실 필요 없이 되게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엘리베이션, 패브리케이션 파트에서 이 파이프에 대한 엘리베이션을 조정을 하실 때도 기존에는 이런 저희 속성 창에서 미들 엘리베이션 아니면 바텀 엘리베이션에 대한 레벨을 변경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2023에서는 모델링 상에서 직접 이제 이제 그 엘리베이션이 2000이다 하면은 저거를 뭐 1500, 30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에 대한 엘리베이션도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 파이프에 대한 엘리베이션을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프로퍼티 창에서 이제 해당 2000이라는 미들 엘리베이션 값을 뭐 1500이면 1500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엘리베이션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무구 기능 있잖아요 무구 기능처럼 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구를 통해서 뭐 1500, 2000 이런 식으로 값을 키인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2023에서는 파이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엘리베이션에 대해서 저걸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서 1500이면 1500 뭐 3000이면 30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동일한 뭐 엘리베이션 조정이 안 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본사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 보면 뷰 퍼포먼스가 기존 대비 뭐 4분의 1 이상 더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라브 같은 경우 저희가 에디팅을 할 때 조금 약간 딜레이가 있었던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 관련돼서 뭐 스케치업이나 캐드 아니면 포밋 관련돼서도 불러드리고 확인하는데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그 리바 같은 경우 엘레멘트를 카피하거나 이런 많은 부재들을 카피할 때도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뷰 퍼포먼스는 확실히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노트북으로 2022랑 2023을 두 개를 열고 같은 파일을 열고선 작업을 했을 때 확실히 2023이 조금 더 뷰잉이나 아니면 제가 뭔가 표현한 거를 보고 싶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보여지는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도 소프트웨어도 버전이 계속 갈수록 더 운영성은 더 좋아진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 버전이 변경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가 향상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데스크, 래빗, API 다이너모 유저그룹 채팅창에서도 퍼포먼스 부분이 그럼 2023이 많이 향상됐냐 라는 질문을 어느 분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체감했을 때 뷰 핸들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2022 대비 2023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를 정말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향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부분은 진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을 해 주셨죠 워크플랜이라던가 그다음에 워터리얼 셰어드하는 거 그다음에 슬랄브 에디팅하는 거 그다음에 리바 모델링 이거 저는 리바 모델링 카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오토 스틸 커넥션 그다음에 포미투 래빗 그다음에 MEP 커넥터라던가 패브리케이션 파트 같은 파트 등 MEP 쪽과 그다음에 스틸 쪽 구조 쪽과 그다음에 건축 쪽에 많은 모델링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이제 리바 모델링이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리바 모델링을 하게 되면 레빗이 무거워서 뷰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21에서 작업했던 리바들도 2023에서 뷰잉하고 다 확인했을 때 확실히 더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바 모델링을 하는 뭐 다른 팀 같은 경우 이제 잘 만들어 놓은 리바 타입을 이제 적용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리바 모델링 그다음에 포밋에 업데이트 된 사항 그다음에 MEP 커넥터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그 3D 작업에서 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가장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모델링하는 관점에서는 저 뷰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가지를 되게 잘 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IFC 파라메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022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를 하거나 뭐 했을 때 IFC가 랩이 속성 기준으로만 들어갔었는데 202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된 IFC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룹 파라메터인데요 저희가 그룹 파라메터에는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파라메터 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의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2023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인스턴스 파라메터에 어떤 정보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타입 파라메터에서도 일단 모델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룹 파라메터에 이제 따로 뭐 프로젝트 파라메터를 만들지 않고도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특징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패스 시뮬레이션인데요 지금은 뭐 많이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3D 툴로 뭐 1조 뭐 검토하고 했을 때 선패스랑 뭐 솔라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2022 같은 경우는 저 솔라 스터디 같은 경우 이제 조금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태양의 강도 그림자의 뭐 깊이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는 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선 세팅해서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2023에서는 뭐 뷰별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스피드 그 다음에 선의 강도 그 다음에 뭐 그림자의 농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선택을 하는 창이 조금 더 커졌고 이제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로봇 업데이트 상황 중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밖에 없다 아 네 넘어가도록 시트했던 그 아이콘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같은 부분도 업데이트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만약 그 래빗에서 그 해석 부분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자체 패밀리 자체의 해석을 하기 위한 그 라인들을 다 작업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만 이 해석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 래빗에서 작성한 모델에 저 해석에 대한 라인을 저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제 해석 라인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계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넥탱귤러로 해서 바로 이 해석 면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널리시스 모델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로 얘도 제공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다이나모 플레이어 UI를 통해서 이제 어널리시스 오토메이션 부분도 좀 변경 사항들이 있고요 또한 이 내용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그 래빗 자체를 가지고 해석에 대한 라인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이 해석 라인을 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콘들이 생겨가지고 뭐 컬럼을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거더를 그리고 그 거기에 조이스트라던가 아니면 서브빔을 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슬라보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당 층별로 해서 다 카피를 해가지고 래빗 자체에서 직관적으로 해석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도 보실 수가 있고 그 해석되어 있는 결과치를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얘가 되어 있지는 않다 코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 기능을 통해서 해석 부분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 부분도 점점 좀 래빗이 버전업 될 때마다 좀 향상되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EP 쪽에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익히먼트라고 하면 메케니컬 쪽에 익히먼트랑 전기 일렉트리컬 익히먼트 이렇게 있었다면 플럼빙 쪽에 익히먼트 그 카테고리가 추가가 돼서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플럼빙 익히먼트에 대한 아이템들이 추가가 패밀리들이 추가됐고 메케니컬 컨트롤 디바이스에 대한 그 패밀리들이 추가가 돼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부분을 본다면 우선 IFC 파라메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중립할 포메이션 IFC를 통해서 이제 각 프로그램 간 데이터 호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IFC 파라메터를 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파라메터 그 다음에 필터 파라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선패스 그리고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부분 그리고 MEP 쪽에 카테고리가 추가된 부분까지 인포메이션 부분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파라메터 업데이트 된 상황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외에도 MEP 어널리시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가장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2D와 3D에 대한 더큐먼트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 업데이트 상황 중에 이 더큐먼트 부분에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3D 뷰에서 이제 치수를 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테스트를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3D 뷰에서 제가 뭐 벽의 길이를 알고 싶다 네 아니면은 저렇게 재면은 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치수를 눌러서 치수가 된다면 3D 도면화를 할 때 치수를 조금 더 빨리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치수만 재서 길이만 나오고요 전체적인 저 치수를 도면화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확인할 땐 좋지만 아 좀 뭔가 애매한 기능이 있어서 다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 3D 치수를 재고 어 뭐 그거를 디멘전으로 변환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픽 포인트를 이용해서 네 제가 패밀리에 있는 레퍼런스를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딤을 그러니까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빠르게 저런 치수들을 넣는데 어 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뭐 예전 같으면 3D 뷰에서 이제 픽플랜을 잡고 이런 것들도 탭키로 계속 잡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픽플랜이 강화된 거와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3D 디멘전을 넣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밀리 커팅인 섹션 뷰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패밀리라던가 패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커팅에 대한 부분이 VV창을 입력을 이렇게 해서 보시더라도 가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커팅 뷰가 제공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3 에서는 이 패밀리에 대한 커팅 섹션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던가 이런 부분도 섹션을 이렇게 그려서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섹션 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케치업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모델을 불러다가 레빗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단면을 끊는다거나 했었을 때 기존에는 저 어네이블 커팅 뷰 저 부분이 없었는데 저 부분이 추가되면서 단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끊을 때 굉장히 편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스케치업 파일을 모델을 하나 가지고 그 레빗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랜에서 이제 그 단면 뷰를 해서 섹션을 끊었을 때 기존에는 저렇게 그냥 보였기 때문에 쟤를 단면으로 활용을 할 수 없었다면 어네이블 커팅 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면에서 어 단면을 끊는 거와 동일하게 단면이 나와서 이 부분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부장님이 좀 추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같은 경우 저희가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파일을 갖고 왔을 때 도면화로 했을 때 단면이 잘려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게 패밀리로 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메스에서 임포트를 하셔서 자르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노 파일이 됐던 제가 임포트한 모든 파일을 단면에서 잘라보고 평면에서도 잘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면화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임포트해서 쓰실 때 조금 뭐 편하게 도면화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도 많이 좀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밀리 필드 리전인데요 저는 이게 업데이트 됐을 때 설마 이게 기존에도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마스킹은 많이 썼는데 필드 리전을 패밀리에서 써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를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필드 리전 안에 이제 비주어빌리티를 저희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빗을 잘 쓰시는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 안에서 뭐 어떤 파라미터 정보에 의해서 이제 필드 리전의 값이 바뀌게끔 놔서 뭔가 어떤 도면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드 리전이 패밀리 안에 들어온 게 이제 특징입니다 도면화 할 때 진짜 좀 잘만 쓰면은 훨씬 더 터치업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좋은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케줄인 시트인데 시트에 만약 그 일란표 작성한 스케줄을 배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해당 익힘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힘먼트에 대한 그 일란표를 작성을 한다 하면은 층과 상관없이 이제 모든 해당 모델에 있는 익힘먼트 리스트가 다 리스트업이 되고 이제 그 리스트업에 뭐 그 층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필터를 걸던지 해서 각 층별로 시트를 그 일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해당 1층 2층 3층에 이제 익힘먼트 리스트를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2023에서는 그 필터 바이 시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그 익힘먼트 리스트에 대한 그 일란표를 시트에 배치를 하는 순간 1층에 있는 익힘먼트 리스트만 딱 배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인 시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어 일란표를 하나 작성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일란표를 작성을 이제 해당 필드 값을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요 필터 바이 시트라는 저 아이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제가 작성한 퍼니처 가구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모델에 있는 전체 퍼니처들이 다 리스트업이 돼서 지금 저 스케줄에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당 1층에 들어가 있는 퍼니처만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일란표 자체에서 뭐 필터 그 층별 그 요소를 가지고 필터를 걸던지 아니면 터치업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3에서는 필터 바이 시트를 통해서 퍼니처에 대한 일란표를 도면에 배치만 하는 순간 1층에 있는 가구 아니면 1층에 있는 이키먼트들만 바로 시트에 그 일란표가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롭게 여러 번의 작업을 했던 거를 굉장히 저 선택 아이콘 하나만으로 체크 하나만으로 쉽게 도면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업데이트 상황 중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3D 이제 올 태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기존에 2022 같은 경우도 3D 뷰에서 뷰를 잠금을 해놓고 올 태그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2023에서 뭐가 틀려졌냐 저희가 뷰를 잠금을 하고 디스플레이 창문을 빼거나 벽을 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태그가 따라온다 아 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존 버전에서도 이제 3D 뷰에서 올 태그가 됐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이제 체인지 뷰가 이제 기능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 그 이유가 좀 뭐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네 기존에 저희가 뷰를 배치를 했을 때 늘 드래그를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드래그를 하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위에 이제 상단에 뷰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게 그냥 뷰 기준으로 바꾸는 거냐 이게 아니라 뷰의 오리진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뷰포인트의 센터 기준으로 이제 뷰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어떤 템플릿을 만들거나 그 템플릿 기준으로 뭔가 도면화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냥 그 템플릿을 복사하고 뷰만 교체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기존에 작업했던 레이어 기준으로 뭔가 어 도면화를 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실은 저희가 이제 뷰를 드래그하고 다시 크롭하고 또 뭐 라인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를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어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근데 저 뷰를 바꾸는 게 드래그를 하고 삭제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빠르게 도면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편집 없이 이제 북측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이렇게 좀 바꿔본 건데 어 뭐 빠르게 그렇게 딜레이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저기에서 저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그 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요 네 그 리스트업 됐을 때 내가 다른 도면 어떤 시트에 그 이 뷰를 썼다라면 괄호 표시해갖고 그거를 다 표시를 표기를 그 리스트 드롭다운을 했었을 때 리스트업이 리스트업에 다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사용했던 뷰를 또 클릭을 해서 쓰게 되면 워닝을 띄워져요 너 이 뷰를 어느 도면에서 썼는데 정말 여기에 또 쓰겠냐 이런 또 알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도면화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뷰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뷰의 오리진 기준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1층 평면도 위치를 잡고 2층 평면도나 이런 것들 저희가 시트를 복사했을 때 크롭을 잘라서 복사해서 그 위치에 놓는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2층을 놓고 뷰 오리진을 바꾸기만 하면은 그대로 같은 위치 올라가니까 조금 더 이제 도면 표기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뭐 제가 할까요? 어? 부장님이 어떻게 된 건데요? 네 일단 제가 하겠군요 네 익스포트 PDF인데요 그 PDF 안에 프린트 옵션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존 방식이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좀 바뀐 게 제가 익스포트를 할 때 제가 그 오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벡터 PDF를 만들 때도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굉장히 빠르게 벡터 PDF를 만드는 기능 그러니까 그 기능이 좀 향상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시면 시트 외에도 여러 가지 뷰들을 좀 더 PDF로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추가를 하고 저 에디트 프린트 오더를 논 다음에 제가 브라우저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시트 넘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일단 순서대로 제가 한번 올려봤거든요 네 만약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PDF를 낮장으로 해서 PDF 편집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하셨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줄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익스포트 한 거는 벡터 PDF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다 살아있고요 어? 단지 이미지 PDF는 아닌데 뭐 그 부분도 이제 나가는 속도가 기존에 대비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익스포트 기능이 좀 더 업데이트 된 상황입니다 상상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D 앤 3D 도큐먼트 부분을 보면은 우선 3D 뷰에서 이제 매저먼트에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데 부장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네 네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에 대한 커팅 인 섹션 기능 그 다음에 패밀리 필드 리전 그 다음에 스케줄 인 시트 그 다음에 올 태그 3D 상에서 올 태그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트 뷰랑 프린트 옵션 이 기능들이 지금 2D 앤 3D 도큐먼트에서 향상된 기능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부장님의 픽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3D 작업하는 부분과 시트 작업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예전에는 아마 그런 BIM을 한다라고 3D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그런 고객사들에서도 도면화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도 좀 도면화 부분에 포커스돼서 그 부분이 계속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 2022, 2021의 키워드에서 이제 레비트 인벤터 해갖고 그 향상된 기능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2022에서 보면은 레비트하고 인벤터에 대해서 데이터 호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링크 기능을 써갖고 이제 작업을 했었다면 2023에서는 레비트과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닥스 그리고 인벤터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호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비트 2023에서 내가 만약 뭐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건축 모델 같은 경우는 레빗에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빗에서 작성한 해당 뷰라든가 모델을 이제 그 닥스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인벤터로 보낼 해당 뷰를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는 해당 빔360 안에 폴더에 지정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레빗이나 다른 데서 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데스크 닥스 안에서 이 지정 경로를 패스를 해서 이 해당 뷰를 지정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벤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벤터에서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한 닥스 안에 경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모델 뷰를 바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안에 이제 해당 그런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rbt.rbt 파일을 이제 레빗 인벤터로 가지고 불러 들어와서 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좀 임포트 하거나 하는 거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닥스 하나만 있게 되면은 이 닥스를 통해서 레빗과 인벤터 간의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연해졌고 훨씬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향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D 뷰잉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리와인드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들어왔는지 지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리와인드 기능은 돌려보다가 소장님들이 어 잠깐 아까 했던 거대로 해봐 이러면 이렇게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리와인드 기능이 이제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저 리와인드를 누르면 제가 이제 뷰잉 했던 것들을 트래킹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옵션 창에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왜 이런 걸 업데이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좀 불만족스러운 업데이트 상황 중 하나이시군요 네 다음은 이제 다이나모 노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4G 관련돼서 뭐 노드가 새로운 게 25가지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일일이 다이나모 노드를 다 열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다이나모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은 시트랑 뷰 쪽을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뷰포트 레벨 옵셋이랑 뷰포트 라인 랜스 그 다음에 그 뷰포트에 있는 타이틀을 이제 위치를 세트할 수 있는 그 노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면화 관련돼서 다이나모 코드를 짜고 계신 분들이 유일하게 안 됐던 코드가 이제 뷰포트에는 타이틀 라인들이 조정이 안 돼서 그 부분들은 수동으로 넣던지 아니면 마크로 찍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깔끔한 도면 시트나 도면 자동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노드가 저한테는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노드인 것 같습니다 저것도 딱 도면화에 대한 노드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기타상에 보면은 이제 레비투 인벤터 부분에 있어서 닥스 오토데스크 닥스를 활용하는 부분 데이터 이즈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고 3D 뷰잉 류아인드 부분 그 다음에 다이나모 노드에서 이제 부장님이 간 세 가지 그 도면과 관련된 노드들 이런 향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특이한 이번에도 또 업데이트 된 사항은 또 레비투 인벤터가 조금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레비투 인벤터 관련해서 웹인화도 진행을 했었을 텐데 지금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예전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2023에 변경된 데이터 엑스체인지 기능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기능이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2023에 왓츠뉴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개선된 기능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이렇게 지금 PT 3장으로 될 만큼의 많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 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위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소개해드렸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이런 기능 때문이라도 버전업을 2023으로 버전업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아이템들을 최대한 추리고 추려 갖고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해당 내용들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러한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들을 한번 어떤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가지 아이템 중에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업데이트 된 거 그 다음에 리바랑 포밋 업데이트 그 다음에 파라메터와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시트랑 3D 태깅 관련돼서 작업의 편의성이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레비투 인벤터가 역시 계속 편의해졌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Q&A니까 특별히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간단한 소개 웨비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빅데이터 기반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치 지도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빔 단지 설계 및 도시 공간 구축 프로세스 소개 웨비나를 6월 28일 화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금천구청이었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금천시 금천구 그냥 저희가 그 여의도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아니죠? 아니죠 다다음 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저기 보여드리는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활용하나?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능들 중에서 아까 오징어에 물을 짜듯 하셨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저희가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웨비나에서 또 찾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